5장 17절 한절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 응답입니다. 서밋 응답이 뭐냐? 첫번째,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조금 다른게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냅니다. 이게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무당 찾아가고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부족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럼 자기 교훈 부분을 넘어가요. 나중에 또 문체보면 또 그래요. 아예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명상이나 마키나 이런걸 가지고 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으면 세상 나그만 판판이 치게 되어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됐거든요. 지금 불신자가 사단에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노예라고 그럽니다.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방향 잡고 그리고 날짜 잡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조금 엘리트들은 명상, 귀 이래야 합니다.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뭔가 자기 힘 가지고 가다보면 한계 오거든요. 슬럼프 오겠죠. 운동선수도 슬럼프 오고요. 일반 사람도 좀 엘리트들은 슬럼프 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그걸 못하면 자살을 한다든지 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뭔가 체험인 겁니다. 한 번만 뭘 딱 체험하면 그 가지고 사람들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으로 노예된 사람에 뭘 줘야 되냐. 복음 가지고 답을 줘야 됩니다. 왜냐 이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폐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에도 복음인 줄 몰라요. 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황폐한지.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4차 산업을 일으키고 막 주도주로 가는 저 강대국들은요. 사실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막 후진국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대국의 어떤 문화, 정치, 경제 거의 다 소극처럼 끌려갑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재앙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고하거든요. 상처 많습니다. 생각도 막 비교식, 비의식, 열등감, 불신앙, 염렴.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한 번씩 듣는데요. 어떤 분의 간증이 한 5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원래 40몇 분짜리인데 홀그루 들어갔어요. 봤어요. 아이들 몇 명 불러가 봐봐라, 들어봐라. 하나님 얼마만큼 이렇게 사실적인지. 일단 수준이요. 모르겠어요. 응답받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지은 그런 부분이 히즈윌 팀인 것 같아요. 광야에 서 있는 애 많아요. 촬영들을 보니까 가사가 꽤 괜찮아요. 이분이 그렇게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힘이 들잖아요. 너네들이 20살이 되는 대문과 동시에 엄마는 너네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너네 스스로가 돈 벌어서 학교로 가야 된다. 이 여자분이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힘겨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대학을 입학해서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마치 왔다 갔다 차비가 4,800원이고 점심 이리 따지면 이분이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차를 집에서 집까지 걸어서 가기도 하고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 주간에 살아갈 돈이 40만 원이 필요한데 40만 원을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뭐 좀 그렇죠? 기도 제목이. 뭐 그래 먹는 거 이야기하나?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그런 부분 가지고 체험을 해요. 갑자기 전도, 성교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분이 그런데 40만 원을 어디서 왔습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주변 시인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음악 전공하고 작곡하니까 나를 좀 성악도 하고 가르쳐달라. 그런데 딱 그 돈이 40만 원이에요. 난데없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음악 전공하지, 작곡하지, 성악하지 내가 종합적으로 좀 도와줘. 그러니까 사회자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한 두 배로, 세 배로 불러야 된다면서 40만 원 부르면 딱 40만 원밖에 안 줘. 애누리가 없다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으면 우연인가? 우연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응답이 오니까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벼룩시장에는 정보지가 있어요. 그럼 나온 거기 아르바이트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음악 학원에서 성악하는 데서. 이분이 그런 부분에 동그라미 차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만났는데 어지간하면 성악하죠. 음악하죠. 작곡하죠. 자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럼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걸어오는데 야 어떻게 하지 이제 한 달에 80만 원이 필요한데 큰일 났다 이거. 그때 하나님 마음에다가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네가 하루 살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은 기도 안 하고 네가 그리 열심히 방법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분이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우지 댁께요. 바로 연락이 오더랍니다. 이래가지고요. 한두 개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장금 연출하신 PD 그분이 자기 시아버지랍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너무 상처가 많고 열등감 있고 피해식이 있고 배우지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 나를 사랑해 주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나게 되었고 굉장히 사실적이죠. 큰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중고 키보드 작사 작곡하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중에 돈이 없잖아요. Y 무슨 회사 이런 거는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이트에 중고 거래하는 데 올렸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보더니 어 뭐 가격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사겠냐. 자기 사겠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차도 없어서 토요일 날 주말에 받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겁니다. 보니까 뭐 집이 10분밖에 안 그러니까 내가 태워주겠다.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집에서 설치를 다 해줬답니다. 원래 중고 거래하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다 쳐봐라. 이분이 남편이 됐답니다. 이분 제 시아버지가 대장금을 연출했던 피디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나는 그분 이야기하면서 수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고아처럼 사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안 구해. 하나님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시라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진짜. 이걸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당당하시라니까 하나님 앞에요. 지금 불신자가 세상에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응답이 필요해요. 그 응답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언제든지 미리 응답 줍니다. 구원의 축복과 신분 복의 근원이죠. 영적으로 노예되고 황폐되고 고아인 사람을 살리는 사명 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개인 응답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고 그런 쪽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삭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과 지역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계좌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놓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지금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족 응답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혼자 예수 믿죠. 지금은 여러분 혼자 믿으니까 외롭죠. 그런데 곧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언제든지 낙심될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응답이 예배되어 있어요. 그래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왜 낙심하지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이걸 잘 넘어서 해야 되겠다. 믿음 갖고 도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된 응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노예 문제, 사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모친이 일찍 사망한 요셉에게는 외로운 사람을 살리는 이장표 이장표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던 요셉은 애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간 거기서 경제 공부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그러면 안 보여요. 원망을 해버리면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여러분을 언약 주시고 비전 꿈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도망가면 안 되고요. 잘 따라가면 그게 이제 이정표라요. 거기에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노예 감옥 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딱 언약과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그 자리가 성시되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목표입니다. 전 세계와 빙고 살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인들은 이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탕이 너무 좋아요.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서 그걸 같이 포럼하고 그걸 전달하고 제가 볼 때 어느 교회 못지않게요. 이게 이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탕이 영적으로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응답받을수록 새로워집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사람이 생각이 갇히고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왜냐?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의 응답을 받으면 사람 자꾸 생각이 갱신돼요.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응답받는 게 너무 힘들어져 버리면 사람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변해요. 사람이 변질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새로운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면 사람의 소리가 많습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병듭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옛것으로 우리 속에 상처 속에 우리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미 만들어진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꿀 수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깨닫는 구원의 은혜 이걸 보고 와 있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와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빼앗아갈 존재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복음 깨닫게 하고요. 복음 속에서 인도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 서밋으로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큰 응답받았다. 그 사람 무너집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 예를 들면 돈을 쓸 수 있는 전혀 그런 생각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만약에 로또 당첨했다. 통계 나왔습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평상시처럼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여전히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부부 이웃 배인됐다고 통계 나옵니다. 왜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버리면 하나님은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분들은 진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돈 아닙니다. 경제 아닙니다. 사명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보금이 담겨있어가지고 이 보금을 이루는 도구가 경제이기도 하고 자기 직업인데 자식이 잘못하면 사명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언약 놓치고 그럼 이제 큰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응답 따라가 버립니다. 사람이란 게 제가 지난번에 모임 때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불신자가 아 사장님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계약을 한 10억을 하고 싶은데 이걸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10시에 하자. 거기 1초도 망설임 없이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억 웬 날벼락이냐 이거 횡재네 막 10억 큰일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다른 거하고 타입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오면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쏟아붓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되는데 응답 많이 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요 예외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더니 사업이 막 열리기 시작해서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잘 빠져요. 금요일 빠져요. 새벽 빠져요. 주요일날 오후 빠져요. 그러면 오늘 또 다시 와요. 왜? 사업이 다 망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봤어요. 부산에서 보세요. 우리 장모님 보세요. 늘 예배 중심 아닙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절대 안 망합니다. 이 영적 상태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사람 문제 사건 갈등 정말 많이 옵니다. 제가 어르신들 참 존경하는 게 인생의 열륜이라는 게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숱하게 뭔가 문제와 사건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다 병들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 은혜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도 마을에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 갔다 이런 말 할 때 맞다 싶은 거예요. 왜냐?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금정원 선생님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과 장원을 들여서 기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진짜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삼지 살리고 빈 곳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쓰실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새로운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가장 큰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가정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해해 보세요. 전도를 안 하는데 전도가 되는 게 어디냐 가정입니다. 예수님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봐요. 자녀가 보고 남편이 보고 아내가 봐요. 보면서 느낍니다. 분명히 뭐 다르다. 편안해 보인다. 행복하다. 뭐 교회에 대한 사람 많은데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가족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자꾸 와요. 사람이 싫어져요. 자꾸 떠나요. 응답 받으면 사람이 자꾸 붙어요. 무슨 응답이냐 할 때 내가 늘 새로워져야 돼요. 제가 요즘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책들을 한 번씩 보는 게 말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50이 되면 말투를 바꿔라. 인생이 달라진다. 왜냐 지금까지 내가 듣고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더라고 잘 말투가 제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이따 욱하면 확 터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운전은 급할 때 말고는 빨리 안 다녀요. 다락방 급한데 빨리 안 해요. 천천히 합니다. 그게 신기하죠. 복음 들으면서 훈련 받아서 그렇지 그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다 엄청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진덕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성격이 이제 그러니까 막 또 말이 또 직선적 아닙니까 돌려서 말 내 머리가 돌려서 말할 머리가 아니에요. 막 직선적으로 옛날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옛날에 강수사 때 완전 칼이었다면서 칼 칼 받아라 막 칼 칼 던지는 거예요. 맞으면 막 비수에 꽂히는 것 같아요. 말을 졌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돌아서 내게 들어와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오면서요.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남은 게 많아요. 저는 사회관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여자분이에요. 여자분들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만큼 깊은지 저만큼 깊은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내가 직접 대화 잘 안 합니다. 뭐 부탁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여자분들 시킵니다. 좀 알아봐주세요. 이게 어떤지 좀 물어봐주세요. 괜히 물어봤다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남자는 또 편해요. 같이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기분 나면 왜 그래요. 커피 한잔 합시다. 이래가지고 풀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커피 먹자 했다고 커피 먹는 거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말이. 가끔씩요. 막 사다닐 때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커피 한잔 아입시다. 어디로 오세요.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커피 먹는 게 뭐 인간적이에요. 커피 먹으면서 해야지.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온리 사용만 다니더만 요즘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몰라. 막 다닌다고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가장 빠른 거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셔라. 아브라함이 조카로스를 보내놓고 양보하고요.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배시 어린 모세를 데리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왜 다른 집에는 아들인데 왜 나에게는 아들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신을 주시면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주는 거 있죠. 여러분이 남편 배우자 싹 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고요. 가장 중요한 복음 가지고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가정에 재단을 쌓으셔라. 두 번째는 그러면서 치유재단을 쌓는 겁니다. 치유재단이 뭡니까? 저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있다가 왔어요. 이게 이제 가문으로 이게 가정으로 전해돼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디로 가냐 후대에게 연결됩니다. 좋은 부분도 전달되지만 이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는 것도 다 가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가요. 다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너무 표시내지 말고요. 조용히 조용히 배우자의 필요한 부분을 딱 도와주고 너무 말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는데 알아듣는데 그런데 기분 나빠요. 감정 건드려가지고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표시내지 말고 진짜 남편을 진짜 아내를 치유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예배를 딱 들이면서 단어를 쌓으면서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도울지 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느낀다니까 갑자기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뭐 하시냐.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을 시작하시라. 가정의 다락방이 뭡니까? 배우자에게 진짜 진심으로 당신은 나한테 소중하다 라는 게 전달이 안 되면요. 갈등은 종료가 안 됩니다. 아 저 여자 저 남편 나한테 필요 없어 끝입니다. 같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찌 됩니까? 요즘 뭐 우리 이혼했어요. 그게 뭐 엄청난다면서요. 나 그런 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피디들이 그게 한 번 쫙 퍼지면요. 이혼하는 게 너무 문화가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요즘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혼하거든요. 10년 전에 동거 문화에 대해서요. 드라마를 확 만들어서 싹 퍼지니까 온 대학생들 거의 뭐 50분 이상 동거 왜냐 학교 앞에서 뭘 자취를 하는데 집 넉넉한 사람은 구하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같은 여자끼리 구하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여자 남자지만 사생활만 침 안 돼요. 같이 사는 거예요. 방 따로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동거 해가지고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 딱 도장 찍어라. 이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맞냐.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는데 그건 너무 무서워. 이래가 가정이 계속 파괴되고 후대가 계속 파괴되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락방을 해라. 이 말은 뭐냐 상대방 배우자가 내가 느낄 때 남편이 아내가 나를 정말 진짜 사랑하고 챙겨준다. 근데 그거는 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보 사랑해. 그래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슴 대 가슴으로 뭔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자녀가 학년별로 있을 때 초등학생이다. 초등학교 관련된 친구들 있잖아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떡볶이 먹고 피자 보험 잘하고 그럼 다락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체위 교육자분 불러가지고 다락방 해주고 집의 자녀가 많을수록 모든 다락방을 다 열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직접 안 해도 사역자만 불러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체험하셔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 명문과 여러분의 가문이 전도 명문과 성경 명문과 되도록 세상의 부호들 경제 명문과는 많습니다. 삼성 현대 알아주는 가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하고 성경 감옥이 있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만드시라. 그러면서 우리 장롱님들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업으로요. 똑같은 직업이지만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업이 똑같은 텐트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업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그 업이 어디에 쓰임 받느냐 가 중요한 거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현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거리 두기도 조정한다고 그러고요. 왜냐 자영업자하고 소상공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섯 단계를 세 단계로 줄이고 이런 걸 발표를 한대요. 그러면서 개인이 방역을 지키는 부분은 굉장히 철제해갖고 이런 걸 강화시키면서 하는데 저는 매일 그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연관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방역 지키는 부분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명절 전화를 아침에 했는데요. 장이 늘어나고 장모님 이렇게요. 잘 안 내려왔대요. 그래서 왜요? 장모님 그러니까 이웃이 사우나에 갔대요. 갔는데 코로나 확진 됐어요. 목욕탕에서 이래가 그분이 일하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이랬으니까 그분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안 와서 다행이라면서요. 애들은 너무 심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보냐고 그렇게 막 하는데 정말 어제부터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밖에 나가 어디로 갔나 말입니까? 명절날 축구하러 가는 애들은 우리 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명절날 축구하러 명절은 집에 가족과 있는 것이야. 그런데 필요 없어요. 축구하러 야 나와 언제 모이자 너무 심심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마음 띄워놓으라고 몇 시까지 오면 됩니까? 10시 반 그래 바로 괴로워 그냥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런 명절을 보내기는 살다살다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걸 지금 잘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직장 가면 그 사람들을 볼 때의 아홉 가지 부분 가지고요. 상하 좌우 깊이 높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아홉 가지거든요. 전체를 다 보라 이 말이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의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면 힘들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보세요. 물이 이렇게 쭉 오는데 이걸 바꿔요. 여기서 끊고 이쪽으로 가도록 길 내면 이쪽으로 가요. 흐름 바꿔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흐름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응답을 계속 받으면 응답받는 사람은 끌려옵니다. 전도 계속되죠. 그러면 전도가 되는 사람 쪽으로 끌려온다니까요. 그게 흐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저분이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라 집사님이라 집사님이라 권사님이라 그런데 만나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암기력 집중력 기억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락방 초창기 일입니다. 해양대도 있었고 부산에 있었으니까 이 학생들이 훈련이 많거든요. 주일날 하루종일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다 드리고 수요금요 드리고 대학별로 지교회 모임을 하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화요집회하고 이걸 다 따라다니는데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런데 시험체는 무조건 전교 1등이에요. 과 1등이에요. 수석이에요. 신기하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장학금 타는데 모르겠대요. 끊어내라. 그래도 비밀이 있을까 아이가 좀 좋은 건 같이 나누자. 계속 뭘 물어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수업시간에 다 끝난다. 뭔 수업시간에 다 끊는데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한 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데요. 그럼 이제 잊어먹죠. 그러면 이제 잊어먹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다 뭔가 복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럼 이제 시험 칠 때는 그것만 정리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기억력하고 집중력이 그걸 놓고 자기는 기도하는 아 그래 맞죠? 오래 기억해야 돼요.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학교가가 전도학 때문에 학교 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 저 친구들 저 선생님도 복음전이어야 되니까 나에게 지혜 그럼 학교에서 전도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요.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보자가 보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보자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왜 교회에 와서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말씀 듣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된 직장과 사업과 지역과 모든 자녀 현장에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미래가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 가지고요. 교회 살리고 전도하고 성교 빈 곳 살리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병들어서 죽었다. 저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참 저렇게 죽었지. 어떻게 죽느냐 보다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무것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사명 끝나면 어떻게 죽느냐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으면 자는 잠에 가게 없어서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아프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연세 있는 분은 하나님 잘 때 불러달라고 잘 때 바로 갚은 거죠. 그거는 이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그건 다른데 여러분이 뭘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돈 없었던 거 상처받은 거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생명만 남아요. 사람이 딱 죽어갈 때 돈 필요 없더라고요. 공부 얼마만큼 했냐 서울대 나왔냐 하반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보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영원한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혼 천사 영원한 것을 놓고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가서 만나게 되는 전도 성교 이걸 놓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전도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느냐 여러분이 헌당에 기도를 담으세요. 기도를 담고 안 담고 차이가 많습니다. 기도를 담은 사람은 이게 마음의 부담이 안 됩니다. 기도를 안 담으면 당장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되지? 여러분이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담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후대를 살리는 인턴십입니다. 예외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코로나가 많이 확진됐던 약간 좀 이상한 단체 있죠. 교회를 상대로 영어 영어하고는 비슷하게 비인가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많이 확진됐던 성교회 그리고 이단 승리재단 영생교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언론에 보셨잖아요. 전부 학원 이런 쪽으로 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단으로는 지금 대학하고 후대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올인했어요. 미래를 이 길만이 우리 단체가 사는 길이 다 올인했다니까요. 진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남은 생을 여기에 들이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안 보이는 시대가 아니고요. 교회가 파괴되는 시대가 같습니다. 교회가 자꾸 자꾸 사라집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빈 곳 이걸 미션으로 받았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다민족교회에 중요한 일에 위치해 있다. 그게 이제 볼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와 성교입니다. 경기남 지역 제왕 밖에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빈 곳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 살려야 될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세 군데 지역에 교육자들이 로테이션으로 갑니다. 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세 군데니까 그러지. 만약에 다섯 군데 열 군데 우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처음에 오산을 타고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못 잊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갈 데가 없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참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 대답이었습니다. 완전 독문서답이죠. 뭐라고 말하냐. 갈 곳은 너무 많다. 준비된 사람이 없더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준비돼서. 난 지금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난 너무 너무 지쳐있고. 그럼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생활 다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그런데 반대로 독문서답이에요. 목사님은 갈 데는 너무 많대. 준비된 사람이 없대. 이게 뭔 말이고. 안 그래요. 진짜 많아. 갈 곳이 너무 많아.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어. 텅텅. 진짜 갈 곳이 많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인에 갔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전체 전도신학원이나 성교수 훈련을 메시지를 목사님들한테 막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 그건 이제 부교육자들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목사님 저보고 부교육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신학교 강의는 저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생명 양육 성장 헌신 열매 다섯 가지 가지고 다락방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걸 준비를 했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때 집사님을 산업하시니까 개교에 지교를 가가지고 간증을 장로님들이 했어요. 산업에서 어떻게 응답 말씀 받은 것 응답받는지 그리고 랩런트는 랩런트 사회관은 주일러인지 예배드릴 때 이렇게 했어요. 팀이 딱 가가지고 자기 직분에 맞게 메시지도 듣고 간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금방 확 힘을 얻는 거예요. 이래서 그분들이 성교대회 때 나와가지고 우리가 식사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아 성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계속 그렇게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필요한 뭔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휘교육전도 그래서 이제 다 갔다 오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났냐. NGO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NGO 나왔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필요한 복지가 있다는 거예요. 후진국에 필요한 복지가 있고 선진국에 필요한 복지가 있고 그러면서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가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마음이 안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장론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끝납니다. 올해 맞으면 끝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갈 거니까 문제는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어둠이 이제 임할 거거든요. 지금도 캄캄하니까 자살 평생 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자살 오늘도 무슨 선수 한 명 또 했다 아닙니까. 배구 선수 그러니까 못 막아요. 상담하는 분 의사들 그래 많은데 왜 못 막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 장로인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랩런드까지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가 같이 팀 돼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빈 곳으로. 그럼 시간은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요즘 얼마 좋습니까. 학교도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체험학습 부모님하고 자꾸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하라고요. 여러분 성교 같은 데 가세요. 체험학습을 가서 목사님 현장도 보고 우리 중자분들이 매번 그 삶에 있으면 사람이 고립됩니다.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현장에 가서 본인이 마음 담고 있는 날에 가서 기도하고 현장도 보고 어떻게 교회를 돕고 있는지 관정도 하고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결국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가 함께 팀이 돼가지고 걸음이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교가 진짜 성교가 돼요. 성교는 돈 헌금 보내주는 게 성교가 아닙니다. 그런 팀들이 한 팀이 있었는데 안디 교회 바울과 바나바 한 팀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었다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걸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곳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짧게 갔다 오기도 하고 좀 장기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말씀 서밋과 응답 서밋 전도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기한밤에 우리 찬양 이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